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아 아나운서 영민아 뉴스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진짜 더워서 저 아시잖아요. 휴가 다녀온 거. 어디 다녀왔습니까?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많이 안 걸었는데도 지금 피부가 빨갛게 익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덥더라고요. 제주도. 그 뜨거운 제주도에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은데요. 그렇죠. 제주도. 많은 분들이 또 다녀오시더라고요. 떠나요. 둘이서. 언제쯤 떠날 수 있을지.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덥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수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밤더위가 지금 더 문제입니다. 너무 더워요. 네. 밤에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21일째 제주도 27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오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기온이 좀 내려가려나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 갑자기 비가 팍 내려가지고 스콜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10일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어서 2,213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기간 때 역대급 온열 환자 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2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재산 피해도 상당한데요. 지난 9일 기준으로 지금 가축 피해 56만 마리 이상이고 지금 양식 피해도 50만 마리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위도 끝나갈 것 같은데 이 더위 속에도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파리올림픽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폐막식이 진행이 됐고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는데 이제 또 다음 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4년 뒤에. 드디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는. 여기가 바로 LA죠. 네. LA에서도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이 참 재밌었던 게 너무 많은 메달 소식이 전해져서 응원에 응원을 더하게 됐었죠. 금메달이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우리 선수들이 획득하면서 메달 순위 종합 8위로 마쳤습니다. 전체 메달 수가 32개인데요. 이게 서울올림픽 때 33개 이후에 역대 2위의 성적을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대급 소규모 선수단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선수단 규모가 작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낸 거고요. 역시 작은 것은 강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저도 키가 작지만. 저도 좀 작은 편인데. 좋습니다. 강하다.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의 반가운 메달 소식 또 뭐 있습니까? 네. 지금 마지막 날까지도 역도에서 박해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이게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따는 기록이라서 엄청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여자 근대 5종에서도 지금 메달 소식이 나왔는데 동메달을 땄는데요. 아시아 여자 선수로는 최초의 입상입니다. 그렇군요. 역대 박해정 선수가 들어올린 신기록 키로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99kg입니다. 엄청납니다. 저희 몇 명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죠 사실. 대단합니다. 한국 신기록이라고 하니까 더 응원합니다. 메달을 목표로 투혼을 펼쳤지만 아쉽게 마무리한 선수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또 육상 남자 높이뜨기 결선에서 7위에 머물렀는데요. 사실은 7위도 너무 좋은 성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면서 다음 LA올림픽을 기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고생한 감독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본인 최고 기록이 있는데 이게 5cm 정도만 더 자기 최고 기록에 여기 2m 27이잖아요. 5cm를 더하면 자기 최고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으로 뉴질랜드 선수가 동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좀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남자부 근대 5종 경기에서 또 전웅태 선수와 서창환 선수가 나섰는데 전웅태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 때 또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전웅태 선수 6위, 서창환 선수 7위를 기록했고 전웅태 선수가 응원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는데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 소원을 보였는데 모든 선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대한민국 정말 즐거우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재밌고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도 끝나고 시원한 뉴스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인가요 정부 소식인가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한 해 만에 다시 당과 정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가 않아서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지난 8일에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제가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 대표 측에서 지금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맞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윤한 갈등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복권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 전 지사 범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드러낸 건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글을 직접 올린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는 다르다. 이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게 선거라고 하니까 선거사범인신 줄 아실 텐데 형법적으로는 컴퓨터 업무방해죁니다. 아 그렇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민주당과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치권 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자신이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 영수회담 전후에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복권을 요청해온 바는 전혀 없다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권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에 향후 복권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 비롯해서 당내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 이런 의사를 대통령실에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원래 이제 사명과 복권 같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명과 복권을 따로 하면서 복권은 어차피 2027년에는 이루어지는 건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은 아마 오늘 내일 15일까지 정말 복권 될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내에서 심우정 차관은 엘리트 기획통 검사로 꼽히는데 충남도지사를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손발을 맞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그 시기에 법무부의 기획조정 실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을 보좌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 추 전 장관이 징계를 강행할 때 심우보자가 반대해서 결제라인에서 배제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심 후보자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주로 두루 요직을 맡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아왔고 따로 적을 두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안정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요. 심 후보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겁니까? 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겠다고 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더 나오나 하고 질문이 또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심우종 새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이 되면 또 어떤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아직 대표는 안 됐으니까요. 이재명 후보 대전 세종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임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전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90.81%, 김두관, 김지수 후보 모두 10% 미만을 얻었습니다. 세종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21% 압승 기록하면서 누적 득표율 이재명 후보 89.21%, 김두관 후보 9.34%, 김지수 후보 1.45%로 집계됐습니다. 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곳은 바로 최고위원 후보들인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정봉주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김민석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누적 득표율 보면 김민석, 정봉주,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전연희, 민영배, 강선우 후보 순위인데요. 지금 순위만큼이나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봉주 후보가 입장을 내고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돌을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끝이 나는데요. 또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실시간 댓글에 김영민 님은 아침에 출근했는데도 붓기도 없고 상큼하네요.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화장으로 열심히 커버를. 저는 부었다 이 말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